본 검사는 사형을 구형. 무기징역을 구형. 정식이 넘어옵니다. 뭐라고 생각합니다. 김동식이 곧 넘어옵니다.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숨게 된다. 앞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누웠죠? 이렇게 있다가. 이렇게 누웠더니 갑자기 갑자기 넘어졌으니 가더라고요. 이렇게. 이거 하나씩 한 번. 코카. 스파네. 스파네. 점핑. 바스복 소리 찔러. 바스복 소리 찔러. 바스복 소리 찔러요. 잠시만요. 바스복 소리 찔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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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을 수 없다는 거죠. 앞으로 가도 괜찮으시면. 기분 띄우려고, 자. 인생을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. 인생을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. 너무~~ 모스트 만년? TV~! 네, 라이디다.